안녕하세요. 진화 문제의 풀이를 설명할 이종영입니다. 분석 쿼리는 각 정점마다 자식으로 향하는 간선들 중 하나의 가중치는 0으로 나머지 간선들의 가중치를 1로 할 때 지름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하나의 분석 쿼리를 O, N에 푸는 방법을 먼저 알아봅시다. 이 U를 U의 서브트리만 고려했을 때 최적화에서 최대 깊이로 정의합시다. 이제 정점 U에 대해 자식들의 DV값들이 주어졌을 때 간선 가중치를 주는 방법을 결정합시다. 자식 V로 향하는 간선의 가중치를 WV라고 했을 때 이 U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DV 더하기 WV의 최대값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U를 LCA로 하는 경로들의 길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DV 더하기 WV의 최대값과 두 번째 최대값의 합 또한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때 DV값이 가장 큰 자식으로 향하는 간선의 가중치를 0으로 하는 것이 두 목표에서 모두 최적입니다. 이를 이용해 하나의 분석 쿼리를 O, N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발견 쿼리가 있을 때 DU값을 갱신하는 방법을 생각해봅시다. 하나의 방법은 U를 발견했을 때 U의 조상들의 DU값을 순서대로 부모 정점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갱신하는 것입니다. DU값은 한 번의 발견 쿼리에서 최대 1 증가하기 때문에 자식의 DV값들 중 최대값 3개를 관리하면 O, 1에 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 전에 DV값이 최대값 3개 안에 존재한다면 해당 값을 갱신된 DV값으로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간 복잡도는 O, N으로 전체 트리에 DU값을 구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개선 방법을 생각해봅시다. 현재 정점 U에서 DU값이 바뀌지 않았다면 조상 정점들의 DU값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더 이상 조상 정점으로 올라가지 않고 갱신 과정을 끝내도 됩니다. 사실 DU값은 O, 로그앤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류 과정이 결국 Heavy-Light Decomposition의 과정과 동일하기 때문에 O, 로그앤이 보장되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DU가 K이기 위한 최소 트리의 크기를 각 K에 대해 생각해봐도 됩니다. DU값이 바뀌지 않았다면 바로 끝내는 처리를 통해 이제 마지막 정점을 제외한 모든 정점의 DU값은 1 증가합니다. 따라서 DU값들을 갱신하는 부분의 총시간 복잡도는 O, N, 로그앤입니다. 분석 쿼리를 처리하기 위해선 서브 트리 내에 각 U에 대해 자식들의 DV 더하기 WV 값들 중 최대값 2개의 합을 구해야 됩니다. 이 값들 중 최대값이 원하는 답인데 이 값도 O, 로그앤이기 때문에 DU와 같은 방법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제 발견 쿼리의 총시간 복잡도는 O, N, 로그앤입니다. 분석 쿼리는 저장된 값을 변환하기만 하면 되므로 각각 O, 1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O, N, 로그앤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